보성 모 vist 보성 뭐 드vere glass 보성 보성 이씨 보성 ن 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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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 민 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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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세다 세요 솔직히 다 공템만 봤잖아요 공룸만 봤고 안 세면 이상한거죠 바울의 12뱀은 다 공룬에 미속에 특성도 30이니까 진짜 무섭다 이러면 탑에서 차이 좀 나겠는데요 CS 다 손해보고 큰앤 글쎄요 이거 잘 안밀린거 같아요 도랑칼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가끔 충돌이 충이라 해도 되나 도랑칼 스택을 안하는데 이게 얘는 W 외에는 라인 유지력이 절대 안되요 체젠도 보시면 5밖에 안되요 4렙인데 1초당 1이네 립은 너프 전에 체제 있죠 1레벨 11인가 그랬는데 립은 1렙 체제니 랭과 18레벨 체제니에요 여기다가 지금 특성도 공격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라인 유지력을 위해서 이런 특성에 이런 룬 세팅에는 도랑검은 꼭 가야되는구나 네 도랑 자체가 좋기 때문에 효율 자체는 후반에 가있으면 스택이 되긴 하지만 초반 자체는 와드 맞고 아 꼼꼼해 아 간듯이 도랑검은 가라 자 여러분들 이거 꿀팁 기억해 주시고 방단 무슨일인지 모르겠어 막 누르니까 적던데요 어 어 어우 바라라라라라 사냥감내 운페이지는 그거였죠 그 하이브리드룸 네 에다가 왕룸의 이속 4.5% 네 공격해 라인 밀리는 라인 하나 버리고 그냥 저거는 굳이 밀려먹고 탑에 헷갈림이 있는거 같아요 아 헷갈림이 부시쪽에 돌아서 리븐도 왔어요 리즘도 왔어요 다행히 없네요 뒤에 있겠죠 어 뒤에 감이 있구나 탑 라이너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니까 네 음 보통 다 저기 있네 크루네 안보이네요 지금 미드에도 안보이고 아 바텀에 있어요 헤카림 잘했죠 집에 간다 확인했고 룩맨 먼저 찍었죠 네 이속 룬이기 때문에 로우밍이 시작되는군요 네 없어지면 보통 6 찍고 라인 밀었으면 바로 가요 어 지금 밀었고 안 밀었죠 죄송합니다 바텀 쪽에서 카르마가 킬 났고요 렉가 무선만 하는 거예요 W? 네 W W 스킬이 뭐예요 정확히 W는 그 그 일정 범위에 데미지 마댐을 주면서 음 뭐라 해야되지 방어력이랑 방어력으로 올려줘요 3초 동안 아 네 방어력을 네 음 그럼 딜 스킬은 아닌데? 딜 스킬이죠 마댐 마댐 주면서 바로 올려주는 어 그리고 총퍼면 체력을 올려주는데 이게 라인 유즈력이 되게 좋아요 음 바로 가는 거예요 로비? 네 근데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라인이 밀리니까 아 라인이 좋으니까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는구나 단순히 내가 탑에서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렌가라는 그 챔피언의 특성을 잘 이용해야 되는군요 네 라인 다른 라인도 좀 보면서 음 이거 몬스터라도 난 겁날 거야 어 어 어 어 아 어 잘 피하는데요 어 어 우 일단 뒤로 빠지고 지금 약간 좀 본인의 위별대로는 안 들어갔죠? 네 음 쿨하게 일단 뒤로 빠집니다 미드 좋고요 분위기 넘어지지 마라 후궁놀이를 가져오면 되라 기본소리가 들리나 보네 네 이거 다 들려요 저희가 기계식 키보드랑 네 네 제일 강한 놈 맞췄는가 어떻게 되는구나 CS는 별로 신경 안 쓰시나봐요 CS요? CS는 상대보다 많은데요 상대 몇인데 지금 42 41 어 한 게 많네요 이거 먹으면 근데 적은데 상대보다 어쩔 수 없죠 여기 살짝 아 근데 본인 키를 먹었으니까 네 음 본인 키를 먹었으니까 CS보다는 라인에서 최대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음 뭐가 왔다고 해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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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중이었거든요 여깄다 없는데요? 뭐야 어디갔어 사냥꾼 아니면 사냥감이 될 거다 궁으로 넘어갔나? 뭐 그렇겠죠 어 넌 내 차지다 되게 여유있게 하시네 게임은 이렇게 한 방에 정리가 돼가지고 아 7렙 되니까 한 방에 정리 되는구나 이제 아 그래서 특성과 룸 세팅이 그렇게 하는구나 네 30으로 원래 이렇게 갈 생각은 없었는데 가게 됐어요 음 7레벨 딱 오고 바로 야만의 몽둥이 네 롱스토도 2개 바로 로밍 바텀 딱 좋아요 지금 밀려있고 캔은 집갖고 본인도 집갖고 애매한 상황 네 핑크완은 당연히 없을 거고 미신도 밑에 있으니까 성공하면 용도가 오고 아 간다 바로 가자고 아 안돼 애매 고고고 보였어 방풀인가? 아냐아냐 방풀이 아니라 아 핑하가 있네 핑하가 있네요 이러면 손해요 네 그리고 랭가가 안보일 때는 라이너들이 확실히 긴장을 하게 돼요 보니까 네 그냥 드래곤 가도 되겠는데요 이거 그냥 드래곤 가야돼 팝 밀리던 말던 어 드래곤은 알아서 먹네요 집 갈걸 그러니까요 본인이 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딱히 뭐 아니 헤카림이랑 라이즈가 보이길래 그래도 어쨌든 바텀을 한번 풀어줬어요 좀 억압돼있는 바텀을 하지만 타빙이네요 이건 뭐 어쩔 수 없고 케넨에게 어쨌든 약간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음 이제 레벨 차이도 조금 나오는데 힘들어질 것 같아요 본인이 방금 전 그 플레이로 인해서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얻은 막 뭔가 시도를 했을 때 거기서 뭐 이등을 취하지 못하면 확실히 탑 싸움에는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초반에 킬을 땄어도 네 케넨이 지금 쉽게 뭐 킬을 주는 챔피언은 아니고 어우 막탄은 뭐 신경써서 먹으니까 확실히 잘 먹네요 바텀 싸움 났고 에이 핑하네요 핑하 이거 지금 딜 교환이 안되니까 이걸 놓는 거야 아니면은 지금 딱 밀리타이밍에 먹고 오는게 더 이득이라서 뭐 이득이기도 하고 딜 교환도 안되기도 하고 음 그게 변종이 딱 나오나봐요 몇 번 하면 나오죠 다 어어 나방론이 없으니까 확실히 아프죠 아프죠 방어력론은 있는데 강력한만큼 손해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어 잘 피했어요 어 이거 좋았죠 음 우리 라이너들이 굴청거였죠 네? 아니요 아니구나 W 죄송합니다 제 잘 몰라가지고 겁만 두고 확실히 불취사 딱 튀어나오면 크래랜드 일단 움찔거리면서 뒤로 가는 수 밖에 없네요 어 이거 킬각이에요 킬각이었어요? 네 붙으면 치는거였어요? 네 확실히? 네 궁키고? 네 저만 있으면 저요 아아 이런거 다 계산하는구나 우리 모르니까 렌가를 못해봐 난 렌가를 이렇게까지 안했으니까 정말 몸뚱아리 진짜 하나 약해요 애초에 컨셉이 암살자에 다 씹어먹는 그런애라 맞지도 않고 되게 피지컬이 되게 악하거든요 심각이었고 공기 대비 공격해 포탐이 파괴되었습니다 바텀 그래도 먼저 밀었고 적을 처치 어 바텀에서 킬 냈구요 나쁘지 않습니다 공기 점화 걸고 로마시구나 네 이 맛으로 하는구나 렌가를 탑은 밀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 한번 밀었고 가질 필요는 없는거 같고 다시 탑 봐야지요 음 이런식으로 케넨도 되게 애매하겠네요 없어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미아칠 수도 없고 라이너들이 계속 긴장할 수 밖에 없네 없어지면 부시 숨어있을 수도 있고 음 단순히 라인전에서 좀 힘들지만 이런식으로 또 풀어나갈 수 있는게 렌가 리본은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죠? 네 리본은 이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스노울링 최저가 템프라 라인전 지면 끝이거든요 아 어떻게든 다른 라인을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그걸 복구하는군요 네 근데 이거 잠깐 비우면 케넨이 금세 또 와서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라인표시가 좋아서 케넨 지금 미드에 있죠 네 그러면 탑 밀러 있고 금방 밀지 않나요 렌가는 워낙 세서 네 금방 밀죠 케넨 아직도 미드 비드만 잘 버텨준다면 근데 못 버틸 것 같아요 아 못 버티고 파괴 자 그래도 여기 밀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드래곤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 라이즈가 왔네요 확실히 뭐 다이아끼리의 대결이다 다음템은 뼈잇발 뼈잇발이요? 네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냥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롱소드 2개 가격이거든요 그럼 공격력 20인데 이게 레벨당 공격력 1을 올려줘요 그러면 레벨 10이니까 25가 올라가요 그래서 레벨 8 넘어가면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아이템이에요 사냥꾼 아니다 사냥감이 될 거다 어쨌든 가면 이득이라는 거죠 네 가면 좋아요 일단 템 하나 갈 여유도 사라지고 공템 갈 땐 좋아요 근데 그건 있죠 극후반에 갔을 때는 저게 스택이 많이 안 쌓이면 다른 템 하나 넣는 것만 못한 네 그런 효율이 있죠 근데 당장에 내가 쓰기에는 가성비가 괜찮다 네 나쁘지 않은 템이다 14스택이 아닌 이상 트포를 트포 갈 돈이 되면 트포 가는 게 좋아요 트포 안 맞았으면 아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고 당장에 뼈빨이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음 지금 뭐 데스도 한 번씩 한 번도 없고 그렇죠 이런 건 확실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빨이 약간 그 랭가 하시는 분들에게는 메자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중반까지 충분히 사용 가능한 네 가성비가 나오는 템이다 보험되는 메자이랄까 음 포탑을 파괴했어 그리고 이게 6스택이랑 9스택이 정말 좋아요 아 스택마다 스택별 효과가 되게 좋아요 정말 사기라고 물릴 정도로 되게 좋거든요 나중에 팔찌 얹어 일단 가는 게 좋다 네 중반에는 W섬마 다음에는 Q섬마 네 미드 한 번 더 찔러줘야 될 것 같아 아 미드 한 번 더 사냥꾼 아니면 사냥갑이 용탄면 벌써? 어 정확하네요 그리고 랭가도 정확히 내려왔고 이제 5대5 여기서 좀 이게 중요하겠는데요 중요하죠 자 바르스 잘릴려나 어 바르스 막고 시작하면 이거 어 발차고 살려내렸는데 전나가 못살렸어요 구루 쓰고 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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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하다 밤ms 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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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스만 동 Mac 황 네 좋았는데 별로 2등을 많이 못봤네요 아 좋았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랭가가 특별히 못한건 없는데 거기서 바루스가 기력적으로 사나와서 랭가가 거기에 한번 신경써주고 용타임 일단 한타는 조금 뒤로 밀어졌습니다 아 저 한 대가 아쉽네요 한 대가 네 네 그때 점화가 있었나? 점화 썼다 점화 케네한테 썼어요 네 점화 썼는데 궁은 뭐 어떻게 되는거에요? 궁은 계속 찍나요 그냥? 궁은 일단 Q 만렙부터 찍어요 네? Q 일단 만렙 찍고 그 다음에 궁을 만렙 궁은 딱히 뭐 1렙이랑 1렙이랑 큰 차이가 없나요? 이속이 늘어나고 궁 썼을때 네 궁 쿨이 줄어들거든요 아 그것보다 차라리 Q를 선반 일단 하는게 네 조금 한번 노릴때도 좋고 그리고 이게 한번씩 스택이 쌓이잖아요 네 이게 다 다 쿨이 줄어들거든요 음 쿨이 줄어드는데 어 제일 강한 놈만 줬는다 쿨이 줄어들는데 그 쿨 1초 땜에 이게 한번 더 써서 힐 써서 살아날 때가 있거든요 아 저 쿨 그러니까 생존력을 좀 더 부담받을 수 있는 네 궁보다는 오히려 Q를 먼저 선반하는게 네 만약에 라인전이 길어지면 궁을 먼저 찍어요 레벨마다 근데 지금 라인전이 워낙 빨리 끝나고 한타페이지가 빨리 열렸기 때문에 휴서만 하는게 맞고 네 음 요런건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뭐 전체적인 본인의 냉각 플레이 이번 판에서 어떤가요? 평타치고 있네요 평타 못할도 않고 그렇게 눈에 띄는 플레이도 아니고 확실히 아까 타월버리로 바텀에서 한번 가서 시간을 거기서 많이 준거지 케넨에게 네 네 많이 줬어요 음 일단 12레벨 그렇게 유리한 것도 아닌데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템 뭐에요? 광의의검 광의의검 3일채 가는거야? 네 일단 3일채 자 이거 미드 2채 막아야죠? 다 바텀 있습니다 지금 3명 다 랭가가 좀 시간 끌어줘야 되는데 다 집간거 같네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암살밖에 답이 없다고 마탄타하면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지금 르블랑하고 확실히 그 뭔가 소수 소모전에서는 장인네 팀이 유리한데 한타 5대가 딱 붙었을때는 뭔가 좀 불리해보여요 네 라이즈 케넨 뭐 바로스까지 있으니까 CC도 되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조합 자체가 지금 한타에서 그니까 물론 뭐 변수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확실히 소모전에서는 지금 강력한데 없네요 한번 켜본거죠 그냥 네 혹시 있나 해서 있다 있다 못잡죠 근데 네 못잡아요 많이 컸어요 4킬이에요 아 히카리미 네 자 1분 30초 보통 레드타임 되면은 레드 먹으러 가잖아요 그거 한번 누려본건데 일단은 상대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박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바로스 끊었으면 이득 이득 밀고 잘하면 1차도 미드도 한번 밀 수 있었는데 네 자 이렇게 대치상황에선 썩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장례팀이 한두명 삭제를 시켜놓고 좀 붙어줘야 되는데 일단 랭가 궁 먹고 그리고 또 궁도 없으면 이제 한타에서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속박 하나 걸어주는 거 빼고는 아 가끔 막 랭가 잘 폈다고 그리고 한타 열자는데 궁 없을 때 진짜 그러면 안되거든요 음 자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음 공기방 캠 조합이 그렇다고 되게 좋은것도 아니고 한번 살려줄 수 있는 스케일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9킬 대 9킬 지금 약간 팽팽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확실히 좀 분리해보여요 분리하죠 예 라이즈에 케넨에 있기 때문에 13레벨 13레벨 잔나가 오라클을 먹긴 먹었는데 지금 오라클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궁이 이제 돌아왔네요 다시 네 금방 돌아오네 생각보다 1분 3초 되게 길 것 같은데 네 이거 생각보다 짧아요 음 망쿨감 찍으면은 3레벨이 40초였나 40초 5지리 그거 럭스랑 비슷하네요 네 자 일단은 궁은 돌아왔고 갑니다 기덕팀 중간한타 여기서 한타 이기는 쪽이 약간 중반 분위기 완전 가져가겠는데요 가져가겠죠 추가적으로 장인팀은 미드 2차포타 그리고 상대팀은 미드 1차포타를 줄 수 있는 고런 한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릴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지금 애매해요 랭가 없어요 뭐해요 룰블랑 빠지고 이름 줘야죠 이즈리아 뭡니다 자 근데 쉽게 해주면 안되죠 쉽게 해주면 아 이거 그냥 좋네요 상대가 잘 찔렀네 랭가 바텀 있는거 보고 바로 미드 그렸네 확실히 랭가가 스플릿하려면 라인클리어가 좋은 애들이 줬거든요 음 같은팀에 근데 전혀 안되요 랭가 말고는 라인클리어가 되는 챔피언이 보이지 않는다 고건 좀 아쉽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조합이 약간 아쉬워지죠 지금 저요? 응 뭐 슬링인데 뭐 음 듀오잖아요 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팀랭하는것도 아니고 음 빠르게 라인클리어 진짜 빠르네 근데 이러는 동안 나는 4명이 좀 버텨줘야되는데 아까라는 사실 그 4명이 딱 그냥 안에 있었으면 버티는건데 어? 케노 왔었어요 지금 다들 뭐 우왕좌왕 하다가 사실은 눈깜짝하세요 준거고 고런 사이에 요거 약간 바론느끼 아 바 바 대인이신 와드가 좀 없긴 없네요 아니요 박아줘야겠어 음 다음은? 열정이거? 아니요 탐식이 망치 탐식이 망치 돈은 안되는데 일단은 급한대로 갑니다 조합이 어 조그마하고 확실히 분리하는데 요거 이기면 렌가가 한번 캐리를 해서 타임을 잘 잡아서 용도 주고 용도 주고 요거 쉽게 돌려보냅니까 와드 되있을텐데 밀고 빠지고 밀고 빠지고 한명 잡았고 바로 쩌봤어요 바로 쩌봤어요 자 근데 리신 잡혔고 케논 잘 빠졌고 자 그 다음 타임이 버텨주언 종냐가 또 한번 여기서 무릎을 잡나요 아 라이즈가 트리플킬 라이즈가 잘 크네요 갑자기 잘 바르스까지는 잘 무릎은데 잘 바르스까지는 잘 무릎은데 2,2에서 5전에서 드래곤 한번 막나요 이거? 르블랑 정블랑 없어서 스틸이 될 것 같아요 르블랑 그 르블랑으로 바론 스틸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못 볼 수 아 아 아 지금이야 오 들어왔다 애매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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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하 헤헤이 정교중도 늦었고 르블랑 에이 끄운덩해요 오히려 역으로 아 이건 좀 아니었죠 3대1이었는데 다이아현실 아 별만 다를 것이 없다 아 아 약간 욕심이 됐네요 그는 말이 없네요 제 스펠이 없으니까 잡을 수 있나요? 딜 진짜 세네요 정조준! 아 이거 못 잡나요 스펠 없기 때문에 아 정조준이라도 맞췄으면 핵하니몹니다 도망가야되요 이즈리얼 뭐하나요 이즈리얼 뭐하나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근데 이즈리얼 살아야되는데 에헤이 이즈리얼 어 사나? 어 그러는 동안에 아 되게 잡히네요 그러는 동안 리세인이 바텀을 밀긴 밀었는데 여기만 안밀리면 되거든요 여기만 안밀리면 라이즈 헤카림이라 못 밀 것 같아요 음 혹시 원딜이 없기 때문에 라이즈가 너무 컸어요 가장 미드 중에 크면 가장 무서운 챔프 라이즈 마방룡도 없어가지고 그러네 맞으면 죽을걸요 아 녹네 보니깐 캔도 지금 강하고 존리아 때문에 두 번이나 킬 각이 나왔는데 못 잡았거든요 어 네 지금 본인의 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는 누군 것 같아요 가장 잘하고 그나마요? 그나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즈리얼? 이즈랑 리신 이즈리신 이즈리신 음 리신은 같은 듀오니까 객관적으로 봤을때 객관적으로 봤을때 어 일단은 템도 잘 나왔고 난 겁날린거야 제이카린 바텀 밀고 있고요 템은 나쁘지 않네요 진짜 리신이 네 제가 보기에는 장인 화병은 봤지만 잘 풀어줬거든요 여기저기 네 미드에서도 계속 킬 나오고 바텀에서도 킬 남았는데 어 일단 1차를 밀어야 되는데 1차를 계속 못 밀어요 확실히 라인클리어도 안 되니까 푸시력도 딸려가지고 애들이 빨리 푸시하고 밀어야 되는데 밀 수가 없으니까 아 라인클리어 능력이 확실히 좀 아쉽네요 이게 무궁머리를 가져오면 되나 경제전으로 여기저기 냉각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미드가 그냥 들어와버리고 일단 버티면 좀 커야됩니다 15레벨 15레벨 또 안보여요 빠져야죠 그럼 일단 이쪽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와드가 잘되어 있어서 타베카림 오라클 먹었네요 오라클 먹었네요 오라클 먹었어요 거기서 고객님 그거는 강하 사이드 하나 꿀팁 이렇게 2개 쓰고 3개 쌓이니까 쓰고 일반 2개 쓰면 쌓이잖아요 다시 그런 식으로 3스텝 이상 됐을 때 데미지가 강력하니까 5개 채워놓고 2개만 쓰고 3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게 4개 4개 자 미드 밀고 있는데 버텨야죠 미드에서 지금은 지지에 잡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잔나도 계절풍이 있고 랭가 없는 타임 버텨줘야 됩니다 라인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랭가 밖에 없어요 어 싸 자꾸 뭐라고 합니다 버텨야죠 버텨야죠 아 버티기 쉽지 않아요 뒤에서 뒤에서 아와도 있나보다 어딘가에 대충 눈치챘나보다 안보이니까 어 또 들어가고 왓다리 왓다리 이속이 생각보다 많이 빨라요 잔나도 있어가지고 490이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서 기동력 장관에다가 네 이게 3티어랑 제가 알기로 잔나했을 때 3티어랑 지금 또 이속루니까 게다가 3일채도 있고 이거 6개도 또 쌓이면은 이속이 520인가 나오거든요 그냥 이속이 그냥 3일채도 있고 네 되게 빨라요 밀자고 합니다 캐나닛 탑 있는 거 봤죠? 지금 어어 아 왓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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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우고 있어요 잔나가 다행히 집 가나요? 네 다음팩 홀클 음 치르기 아니야 욕기 네 후반로 갈수록 딱히 유리해 보이지 않는데 지금 바텀 라인을 잘 밀어놨기 때문에 엥가가 발원중에서 계속 시선 끄니까 바텀 못가고 있어요 바텀 한번 어 라인즈 내려갔어요 용간다 용간다 간다 간다 용간다 잘라야되는데 누굴 자를까 요 놈아 예끼 놈아 녹았다 이건 녹았다 아이고 탈진 아이고 마무리 그렇죠 하나 끌었어요 카르마 제이카린 유니시 잔나 오 잡고 잔나 개전풍 하지만 캐나닛 들어오고 좋냐 자 이거 이거 르블랑에 따라서 한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르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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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됐구요 치고 빠지고 아 네 라이즈가 너무 세다 아 라이즈 너무 세네요 르블랑 라이즈한테 녹았어요 르블랑 체력이 거의 한 80% 있었는데 어어 여러분 라이즈 키우면 안된다는거 택 수 정해여 택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 안 화났어요 화난 거 아니죠? 약간 좀 멘탈 흔드신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어차피 집에서 게임해도 이래요 맨날 밸런스 조절해야 되나? 아 약간 제목을 보는 거 같아서 순간적으로 딱 막 하시는 게 화나지는 않는데 연패하면 화나긴 화나죠 나는 딱히 잘못한 거 없는데 딱히 잘못한 거 없어 보이는데 지면은 그렇게 연속으로 지면 솔직히 화나는 게 사람이에요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 안 화났어요 약간 목소리 흔들리시는데요? 이경미씨? 약간 흔들리시는데요? 솔직히 제일 화나는 게 제가 라인전을 지면 아 근데 지금은 딱히 내가 못한 것도 없는데 지니까 화? 화 안나요? 화 안나셨죠? 네네 이즈리얼이 지금 레니한테 양보하고 있습니다 이긴다고 니시는 지금 아 근데 라이즈가 너무 노답인데 용... 또 먹겠네 네 용먹고 지금 아 라이즈가 너무 컸어요 르블랑이 지금 보이는 순간 라이즈한테 녹아요 룬가모한테 맞으면 끝납니다 르블랑 지금 다 녹을걸요? 리신 빼고 그러네 이즈리얼은 지금 멧집이 없잖아요 그나마 리신이 룸방벽 가가지고 버티는거지 네 몬스터라도 난 겁날걸 아 이거 미드 억제기 뛰어도 의미없죠 누가 열어야 되는데 유닛씨를 르블랑만 르블랑 오면은 그냥 고? 누구? 자꾸 죽었어요 됐어요 자꾸 죽었어 할거 다했어 할거 다했어 라이즈 뒤로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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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가 와 톰이 지금 흠 흠 완G 완텀이 완텀이 세계네 코어가 세계네요 조긋수 얼어붙다 진작 전설의 라이즈 입니다 진격의 라이즈 렌가로 바르스는 잘 끊었는데 순간적으로 돈도 없고 지금 이제와서 방탱그 하는건 아니잖아요 이제와서 마법자원전 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의미 없죠 라이즈가 한번 낚아주던가 차라리 공탱가서 만약에 라이즈를 죽일 딜이 나오면 라이즈를 죽이는게 나요 그쵸 어 이런건 좋아요 애매해 애매해 지금 애매해 벤지라서 애매해 화빵 막아야되거든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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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언제야 이제 뜨네 안된다 안되나요 예 안되나요 바론 한번 안되겠죠 이즈가 이즈 나와서 와드 체크도 안되있고 한번 누려보는거죠 혼자서 먹고있는 애들 있을지 모르니까 바론스가 오는 애인데 이거 먼저 도착하면 아니 와드가 있을까봐 그래서 오라클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 돈이 안되네 못파가지고 돈도 안되고 아 라이즈만 어떻게 딱 먼저 끊으면 되는데 라이즈를 끊을 딜도 안나와요 그쵸 와 얼음트 심장 나왔어요 이제 뭐가 나와 마관 가는거 아니에요? 고무의 지팡이? 그럴거면 방출봉으로 가거나 아니면 돈이 안되니까 영양을 샀겠죠 그러면 차라리 증폐의 고소를 일단 갔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탑도 지금 CS 밀려있고 바텀도 라인 안좋고 다 안좋고 장인이 약간 어긋붙었구요 아 아 이게 제일 강한 놈만 쫓는다 조금만 더 커서 차라리 라이즈를 가서 아 아 아 라이즈를 끊어보려는 시도가 아 아 라이즈를 또 얼음트 심장까지 있어서 네 게다가 대천사여평까지 있어서 실균 악시가 또 된단 말이에요 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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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네 간네 못막아요 이거 다 빠지네 그냥 혼자서 뭐 했다가 죽으면 더 먹었나? 먹었네 바로 먹었네 어어 어어 도요 깎기 네 곡괭이 그냥 밀어도 끝날다 아 벌써 포기하시는거에요? 아니요 그냥 경적보고 말하는거에요 아 견적만 봐서는 이길수없다 상대가 뭔가 실수를 하더나 라이즈가 어처구뇨깍이 끊기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지금 하여튼 희망이 없다 아 아 벤시라도 깎아야되 깎고 들어가야지 이거원 아 저 벤시의 장막도 진짜 이럴 땐 짜증나네요 파랑이구죠? 네 파랑이구 음 어 이렇게 나쁘진 않네요? 네 어어 물렸어 정아 잘 불렀어 jet가구 어디냐 어디냐 어딌냐 잤나 살았어요 한탕 거 찍어 렌가구 렌가구 어디냐 어디냐 잔나 살았어요 한 달 번치고 따다라라라라라라라 근데 헥하린도 같이 들어갔네요 어디 올라오지 안쓰럽지? 싸레에에에에에에 마무리 됐습니다 여기 다 약간 돌리시고 아 고생하셨네 딜량 한번 볼까요? 딜량이요? 랭가가 뭘 해주긴 했으니까 기도 엄청 왔네 아 이지가 노래도 많이 해줬네요 나쁘지 않게 해줬네 포킹.. 파랑이지가 포킹이 되니까 라이즈보다 이즈가 더 딜을 많이 했어 파랑이지가 포킹이 되잖아요 르블락이 좀 아쉽긴 했네요 그죠? 네 르블락이 초반에 좀 많이 아쉬웠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확실히 렌가가 씹어먹을 수 있는 챔피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탑에서 나쁘지 않았는데 네 나쁘지 않아요 얘도 약간 스노블링 냄새가 나가지고 한 번 몰아붙였을 때 상대를 계속 씹어먹을 수 있는 리븐도 비슷하잖아요 약간 그런 챔프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럼 리븐 켄앤 그 다음 또 좋아하는 챔프는? 그 다음으로 하는 챔프? 제이스 제이스 요즘 꿀 빨고 있으니까 네 약간 표정이 아까랑 다르신데요? 아직 뭐 두 번의 기회는 더 있으니까 아직 시간은 많고 기회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소에 뭐 욕하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저요? 네 이럴 때 막 욕 별로 안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멘탈이 약간 흔들리신 거 같으니까 한 5분 정도 멘탈 케어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다시 괜찮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즈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히 알uber